한글자막 by 한효정 시간을 위로 그 말을 이르리지 않아 아픈 이야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마술 한 잔 하면서 그 처음 두 대기하며 널 다 놀랐는데 시간을 위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돌이키고 너와의 바람을 멈춰 서서 이런 길을 가 있어 자는 슬픈 발걸음을 보며 내 말을 거쳐 익숙한 길을 가 바람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도리지 않아도 손을 흔들면서 이상하다 봤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마술 한 잔 하면서 그 처음 두 대기하며 널 터로 내릴 땜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돌이키고 너와의 비용에 거대 눈을 멈춰 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참 나의 애니야 나 이리페리 해리 편안한 말을 부를 수 있는 걸 너부를 위로했지만 그래서 이제 뭘 나 난 널 생각했어도 괜찮은게 얘기하며 다시 원했는데 숨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눈물을 추워오게 또는 멈춰서서 또 다시 울고 있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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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